안녕하세요 로코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에서 펀치인 펀치아웃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치인 펀치아웃 기능은 큐베이스 굉장히 옛 버전부터 있던 기능이고요 사실 모든 레코딩이 가능한 DAW에는 이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큐베이스에서는 펀치인 펀치아웃을 두 가지 설정으로 좀 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펀치인 펀치아웃은 녹음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녹음실 같은 데 가서 녹음하다 보면 간혹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레코딩 오퍼레이션 해주는 감독님들, 엔지니어분들께서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고 그냥 특정 부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녹음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능이죠 근데 보통 개인 혼자서 홈레코딩 홈스튜디오로 작업하는 분들은 펀치인 펀치아웃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본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재생 버튼 누르고 또 녹음 끝나면 정지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가지고 수정 편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펀치인 펀치아웃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유용할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 펀치인 펀치아웃은 단축키도 쉬워요 인과 아웃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 펀치인은 단축키가 I구요 펀치아웃은 단축키가 O입니다 O 그래서 인과 아웃 I, O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펀치인 펀치아웃을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기본 세팅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로케이터와 관련이 있어요 로케이터 그래서 이 로케이터 여기 보시면은 왼쪽 로케이터 오른쪽 로케이터 이걸 이제 로케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범위를 한번 요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아무 세팅도 안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펀치인 시작 부분은 이쪽이 되구요 펀치아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이 구간을 지날 때 녹음이 시작되고 이 구간을 빠져나가면 녹음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밑에 트랜스포트 항목에 있습니다 예전엔 트랜스포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쓰고 그랬죠 이렇게 요즘엔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이제 많이 본 것 같은데 밑에 있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F2 버튼은 이제는 무용지물이에요 쓰리지도 않아요 이거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띄워놓으신 분들은 다 그냥 없애시고 밑에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게 요렇게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요걸 좀 넓혀주세요 요렇게 조그맣게 돼 있다면 넓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없는데요 이 항목이 그러면 빈칸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쭉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펀치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펀치 포인트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을 거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펀치 인 아웃 해볼게요 그러면 I 이제 눌러볼게요 요거에요 I 눌러볼게요 잘 보세요 요기 밑에 I 딱 그러면은 켜졌어요 그럼 뭐냐 요기를 지날 때 녹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빨간 버튼을 눌러놓고요 이렇게 레코드 이네이블 버튼이라고 그러죠 이게 눌러져있어야 녹음이겠죠 미디 트랙 오디오 트랙 제가 두 개를 임의로 이제 샘플로 연습으로 한번 해보려고 불러왔는데요 한번 이제 볼게요 그러면 재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그럼 내가 치면 돼요 하지만 미디 트랙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 레트로스펙티브 미디 레코드 이 기능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스케치했던 거 불려오는 이런 기능이 있죠 쉬프트 별표 예전에 말씀드렸고 혹시 그 부분 좀 낯설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전 영상 꼭 참고해주세요 너무너무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큐베이스를 쓰는데 그 기능을 모른다? 진짜 아쉬운 부분이에요 꼭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디 트랙에서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기능은 있지만 근데 오디오 트랙에서는 좀 쓸림새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녹음실에서 하는 일들은 미디 트랙을 녹음할 일이 없죠 다 오디오 트랙 녹음이죠 어쨌든 녹음은 둘 다 뭐 되지만 오디오 트랙에서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오디오 트랙도 한번 해볼까요 제 아마 말소리 같은 게 녹음 되겠죠 그냥 재생만 누르는 거예요 녹음 버튼 안 하고 여기 밑에 I 눌러서 펀치인 버튼이 켜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음이 시작됩니다 제 소리가 녹음 되죠 스테레오 트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왼쪽만 녹음 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이 된다는 거 그렇죠 펀치인 너무 쉬워요 그럼 아웃 펀치 아웃 펀치인만 하고 아웃은 안 했죠 아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녹음 진행하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녹음이 되죠 새로 이렇게 녹음이 진행하다가 어 이제 끝내야지 누르면 되거든요 스페이스 바 그러니까 펀치 아웃은 생각보다 펀치인보다는 되게 많이 안 써요 근데 펀치인을 언제 이제 쓰느냐 보통 이 부분 이 부분 녹음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딱 그냥 찝어간다 보통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펀치인 아웃을 다 지정해 가지고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해 볼까요 이렇게 그냥 딱 두 마디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두 마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면요 그러면 아웃도 켰죠 아웃도 켰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면은 이렇게 부르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지나면 딱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멈추죠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펀치 아웃이 되면 멈추라고 해놨거든요 그건 어디서 제어할 수 있느냐 볼게요 프리퍼런스 들어가세요 레코드 항목에 보시면은 레코드 레코드 항목을 보시면 여기 보면 스탑 애프터 오토매틱 펀치 아웃 펀치 아웃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멈춰라 이렇게 이제 해놨죠 체크를 안 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보세요 지나가면 녹음되죠 그 다음에 빠지면서 끝나지만 그냥 흘러갑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왜 아까 그 체크를 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프리 롤 포스트 롤이란 기능 때문에 저렇게 해놨는데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영상까지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펀치 아웃이에요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고 옛날부터 많이 써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 기능을 지원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외에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구간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내가 마우스로 그 위치 위치를 딱딱 집어가면서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쓰려고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 로케이터가 단축키로도 쓸 수 있어요 맥에서는 옵션이 왼쪽에 있고 커맨드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옵션이 왼쪽이고 커맨드가 오른쪽입니다 옵션 왼쪽 커맨드 오른쪽 그 다음 그냥 클릭하면 돼요 누른 채로 근데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이 왼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왼쪽 로케이터고 알트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오른쪽 로케이터를 제어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펀치 인하우스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자물쇠 버튼 같은 게 돼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빼주시는 겁니다 그럼 범위랑 무관하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겠지만 펀치 인하우스를 켜놨기 때문에 빨간 빨간 이제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펀치 인하우스를 꺼 볼게요 그러면은 펀치 인하우스 껐는데 지금 아까 지정했던 그 위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물쇠를 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펀치 인하우스 켜볼까요 그러면 아까 그 위치가 그대로 지정돼 있어요 이거를 응용하자면 이거를 내가 수치로 내가 마음대로 숫자를 쳐서 넣어가지고 또는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가지고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지만 언제 그렇게 다 하겠어요 빨리빨리 하고 싶죠 그럴 때 아까 단축키 설명드린 거 이 로케이터 단축키를 여기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잘 보세요 펀치 인을 켜놓고요 이걸 드래그에서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쓰고 내가 아웃마디 붙여 펀치 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생각하시면 돼요 맥에서는 왼쪽이 옵션 오른쪽이 커맨드고요 윈도우는 왼쪽이 컨트롤 오른쪽이 알트입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펀치 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펀치 아웃 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펀치 아웃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단축키로 지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설명드리려고 오늘 펀치 인 펀치 아웃을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범위랑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를 지나면 이렇게 녹음이 됩니다 어 그래 그러면은 찝어 가야지 그러면은 옵션 누르고 여기 클릭 커맨드 누르고 여기 클릭 그러면 이렇게 돼요 범위랑 상관없죠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유용하고 편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 자물쇠 락되어 있는 거를 꼭 푸셔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락되어 있는 걸 푸시고 단축키 옵션 클릭 또는 커맨드 클릭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클릭 알트 클릭으로 내가 지정하고 싶은 위치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어 나는 펀치 아웃은 필요 없는데 그럼 단축키 아까 말씀했죠 아이오 오 누르시면 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면 시작만 되고 끝은 없어요 내가 임의로 끝내겠다 진행하다가 내가 임의로 끝내야지 탁 누르고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반대로 펀치 아웃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눌러서 녹음을 시키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웃을 키고요 인을 끌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녹음을 하다가 이를테면 녹음을 내가 녹음 버튼을 누를게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가다가 자동으로 끝내고 싶다 이건 펀치 아웃만 킨 거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조금 더 환경과 상황에 맞게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단축키가 펀치 인 아웃은 I, O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락 버튼을 푸시고 옵션 클릭, 커멘트 클릭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클릭, 알트 클릭을 쓰시면서 이 펀치 인 아웃을 활용하시면 녹음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그리고 녹음실에서 아주 멋있게 녹음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개인 환경, 홈 레코딩 작업실에서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펀치 인 아웃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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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레코미지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